자 이번에 할 게임은 스타이플드 억누르다 제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럴킹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소리로 이 사물을 파악하고 지금 내가 말할때마다 이거 파동 터지죠 그런거에요 오케이? 대충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뉴게임 근데 데모 버전이라서 마이크 없으면은 좀 힘들수도 있겠네요 뭔가 교통사고가 난거 같은데 어? 지금 화면 보이는데요? 설리님 한게 감사합니다 화면 보여 아직까지는 멀쩡한가요? 음? 화면 보이네 지금은 뭐 괜찮은데요? 문 닫아주고 자 주인공이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? 여기 보면 쪽지도 있네요 라이트 버튼은 읽는거다 어.. 친애하는 로즈 앤 데이브에게 어... 어...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두배속으로 유튜브에 돌려서 해석하는 것처럼 해야지 어... Dear Mom 친애하는 엄마에게 오케이 좋구요 근데 여기 피가 있네요 아 이제부터 음파로 어... 진짜다 아 아 오 걷는 소리도 내는데 내가 아 오 크게 말하면 더 멀리 퍼지네요 스페이스바 버튼은 뭐죠? 스페이스바 버튼은 뭐예요? 로즈? 어? 얘기할 수 있네 아 그럼 마이크 없어도 상관없겠다 내가 마이크 있으면 더 좋은데 마이크 없어도 스페이스바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어 캐릭터 소리가 내 캐릭터가 소리 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놀고 싶다 그러면은 배관! 뭐야 배관! 오케이 배관! 뭔 소리야 씨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프트 버튼은 뭘 집을 수가 있대요 집고 던지면 되는 것 같은데 역시 보통 이런 게임은 던지면 소리가 납니다 어 나 저 괴물인 줄 알았어 물이구나 저기는 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저 물소리 때문에 보이는 것 같죠 아 예 2 5 9 좋아요 저기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나요? 뭐 물에 휩쓸어가는 거 아니겠지? 어 좋아요 팍! 팍! 수 탁! 탁! 수 수 수 탁! 크게 말하면 왜 안되냐 수 탁! 수 탁! 수 탁! 수 탁! 오케이 여기 어디야? 무슨 터널 같은데 온 것 같은데? 어 미친 깜짝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여기 근데 주인공이 차 사고 났는데 왜 이런 데에 들어온 거죠? 뭐예요? 碌 수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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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내가 말 안해도 되겠다 거기는 걸어다니니까 수 탁! 아아아아아아 뭔 소리야 뭐야 저 빨간색 표시는 뭐에요? 괴물 있나? 어? 뭐야 안 좋은거야? 어 쉣 일정한 소리에 진폭을 내셔야 된다구요? 아아 아 이렇게 아아 아아 Where 스페이스 방금 눌러보자 이걸 얼마나 퍼진지 와 이거 대박인데요? 이게.. 이게 배간수줄인데 아 moderne 부,-수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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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륥 lowered 어 저게 뭐 있어요 이거 뭐야 인형이네 허 허니 왜 이게 아내야? 아내 아내야 제발 리브 미 얼룩 자기를 내버려 두려는 것 같은데 뭐 싸웠나요 아 아 아 아 어디로 가야되요? 어디로 갈까? 길 막혀있어요 어디로 가야돼? 아 나 혼자 내부 놔두지 말라는 거야? 내버려 들어왔는게 아니고? 여기 길 있네요 음 음 스멜 어 이게 많이 퍼진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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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X X OK 이런 진폭을 말하는거군요 이제야 Garden 어떤 진폭을 말하는건지 아 가 나 아 앉을수도 있네요 어 신발이야 뭐야 이거 누구 신발이야 새 신 을 신 고 띠 어보자 팔 짝 머리가 천장 까지 닿겠네 여기도 있네요 돌멩이 이거 먼저 던져보자 좋아 앉아야 돼 아 스페이스 바라라구요 싫어 이거 재밌는데 왜 어 재밌는 장난감 발견한 것처럼 지금 재미들렸는데 아아 어 미친 뭐야 아 아 저 뭐야 빨간색 진폭은 뭐예요 아 저기 음파는 뭐야 아 빨간색 저게 자꾸 보이는데요 저 뭐야 아 어 나도 군거 알거든 바알 깡목 얼룩무니 아 뭐야 이씨 소리내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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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빨간색 근처에 있을 땐 소리내면 안 돼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근처에 갈 때 소리내면 안 돼 대단히 투리가 이거 먼저 던지고 이곳은 소리로 유인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이씨 아이고 아이고 얘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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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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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로 던지라고 여기만 조용히 가자 여기만 조용히 할게 모모 왼쪽에 본 사람 몸이 어디있어 uestos 지금 가면 된다 쟤 자꾸 달콕질해 응 좋아 좋아 쉿 쉿 쉿 천천히 와 그 죽음 아 그냥 넘어가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벽이 있어서 아 아 오케오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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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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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뭐야 이거 무너지는거 아니겠지?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? 줄 수 있는거 아니 물인가? 지금 버퍼링 걸린다구요? 지금 버퍼링 걸려요 어어어어어 drain 그렇지 아무 것도 없죠 다클라 학생! 파클라 학생! 아 뭐야? 뭐죠? 여기까지인가요? 게임? 뭐야? 여기 끝이야? 데모? 마지막에 뭐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벌써 끝입니까? 개 기대했는데 여기 개 하이라이트 부분인 줄 알았는데 끝이야? 뭐야 아 한창 재미 들릴까 말까였는데 아쉽네 괜찮긴 했어요 근데 게임의 룰은 괜찮았어 아쉽게도 여기까지네요